조심해, 조심해.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. 자주 이렇게 만나자. 그러니까, 기집애야. 타신애야. 너 이제 가까우니까 들렸다 가지 뭐. 아니야, 나 차 가져왔어. 너 술 꽤 마셨잖아. 대리 부르면 돼. 너 얼른 조심해서 들어가셔. 그래, 그래. 나 먼저 간다. 그래. 우리 또 전화하자. 안녕하십니까. 어? 지금은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이었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저게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여보. 여보, 제발 전화 좀 말도 와요. 여보. 여보, 제발 전화 좀 말도 와요. 허영아, 허영아. 허영아 지금 어디 있니? 엄마 좀 도와줘, 어? 괜찮아요? 아니 지금 어떤 관자들아. 저기요, 저기요. 홍신 씨? 네? 안녕하세요. 중앙지검 윤중태 검사장님 사모님 되시죠? 저번에 영일의 밤 행사 때 뵀었는데요. 아, 누구신지? 영일일보 사회부 기자, 최태민입니다. 무슨 사고가 났나 보죠? 기자님이시라 오지랖이 넓으신지 남의 일에 관심이 많으시네요. 마인을 꽤 드셨나 보네요. 혹시 음주운전 하셨어요? 이봐요. 무고죄로 고소당하기 전에 그 입 닫으시죠? 엄마 가자. 최단위, 건강, 건강.